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2022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합니다. 문항에 앞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총평에 대한 안내를 드려볼게요. 처음 드디어 우리가 가나형 시험이 아닌 공통과 선택과목으로서 시험을 치러봤는데요. 뭐 예측대로 다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아무래도 공통과목에 좀 더 힘이 쏟아진 느낌이고 선택과목은 사실 이제 킬러는 없다. 정확한 말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지? 그런데 킬러 문항이 없으면 시험이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시험은 또 체감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친구들이 킬러 문항은 안 풀고 나머지 문항에 집중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마 체감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통과목은 무시했다가 그렇죠? 수원수트 극가입고 뭐 이런 거죠. 극가입고 뭐 사실 뭐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건 맞죠. 익숙한 거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낯선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번에 큰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고서 수원수트에 대한 좀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다. 공통과목이 생각보다 문제가 뭐 어렵다라는 느낌이 뭔가 문제가 안 좋아서 어떻게든 수험생들로 하여금 틀리게끔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좋죠.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어떻게 문제를 잘 만들었을까? 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고 호흡이 다 짧습니다. 호흡이 다 짧은데 첫 접근이 어려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아마 타이트했을 거예요. 공통과목에 대한 타이트함이 아마 선택과목이 사실 되게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아마 공통과목에 이미 상처받은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과목 가보니 선택과목도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렵게 느껴지고 막 이래서 시험은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까다로운 시험. 나 어떡해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하죠?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다 사실 예측이 됐던 사항들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커리에서 공통에 대한 강화를 시켜야겠다. 공통에 대한 강화를 좀 시켜보고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택과목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선택과목 간 어떤 유불리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믿으시고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일단은 열심히 해서 다 맞아야죠. 다 맞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뭘 이제 와서 뭘 선택과목을 바꾸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부족한 거가 뭔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킬러문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좀 용기 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은 이미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사실 6평이 범위는 선택과목의 범위는 좀 그래도 제한이 됐었지만 사실은 그냥 전범위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전범위라고 생각하고 난도에 대한 예측을 해도 되니까 올해는 사실 예년에 9평 이후로 했던 작업들을 선생님이 6평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공통과목에 대한 전범위가 사실은 크니까요. 사실 방향성에 대한 평가원이 사실은 3개월 빨리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더 빨리 올해의 수능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안내 드릴 테니까 너무 점수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벌써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아마 이제 막 상상속에 들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점수 올리는 공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누가 더 자신감 가지고 박차를 가느냐 과거의 점수는 그냥 원래 6평이라는 건 점수 가지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6평 점수 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맞았으면 내가 과연 이걸 논리적으로 제대로 맞은 건지 검증을 해보는 거고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지? 그 틀린 거에 대한 보완점 아 나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수능 때에 틀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미리 틀려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고른 부분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좀 더 집중 있게 자신감 있게 하느냐를 결정지으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맞겠죠. 모두 그럴 수 있죠. 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원래 시험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죠? 마스크 쓰고 또 시험 집중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고 우리는 어쨌거나 그런 악조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누구나 사실 시험 최선을 다해서 치렀다면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수랑 관계없이 고생 많았고 앞으로 이후 동안 선생님 문항에서 어떤 문항들이 메인이 되고 그런 문항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남은 기간이 비록 짧아 보여도 이전까지 공부했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방 1월 달에 공부했던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이 실제로 지금은 앞으로 1시간 만에 1시간에 공부하는 양이 사실 과거에 공부했던 10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분명히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니까 절대로 헛도록 보내지 마시고 매시간 매분 매초 아껴가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그 방향대로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죠?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든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길 그죠? 실망하지 마시고 아시죠? 네 총평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문항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